6월 수출 데이터 일단은 비올이 오늘 상대적으로 가장 흐름이 좋았어서 비올을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일단은 미용 의료기기 자체의 성장성은 당연히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미용 의료기기를 사갈 업체 병원들은 다 사갔고 그리고 경쟁 자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파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비올 같은 경우에는 수출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는 중국이라던가 브라질 이런 국가들로 신규적으로 국가 진출을 좀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출하된 물량들이 좀 본격화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비올에 어떤 기대되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아무래도 좀 수요처가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좀 점유율을 높여놔야지만 좀 수익성을 좀 크게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존에 가장 판매 비중이 높은 지역이 비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쪽으로도 비중을 높여나갈 걸로 현재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쪽으로 미용 기기 장비를 이제 매출로 반영을 시킬 거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 3월 달에 비올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3월 달에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 7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 EU 자체가 중국 정부한테 판매 승인을 받았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비올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미용 의료기기가 실퍼맥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고주파랑 마이크로 니들 이 같이 좀 접목돼 있는 그런 미용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기 자체가 중국한테 판매할 수 있다 이 승인을 받았어요 한국의 식품안전의약처한테 승인을 받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안에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을 올해 3월 달에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기존에는 중국의 유통 자체가 조금 중국이 유통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한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유통 업체들이 유통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수출 활료가 뚫렸다 이런 기대감이 좀 같이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전에 2022년도에 중국 기업하고 이 실퍼맥스라는 기기에 대한 매출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올해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미국도 언급을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소송 이슈가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마이크로 니들 RF 관련해서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면 정말 미세한 바늘이 있잖아요 그거랑 고주파랑 같이 있는 기기가 실퍼맥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마이크로 니들 RF 관련해서 본인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슈로 한 10개 정도 기업에다가 이 비올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ITC 소송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차 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루다나 루트로닉도 다 여기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루다나 루트로닉을 포함해서 10개 기업 중에 7개 업체에 대한 어떤 중도 합의가 현재 이뤄진 그런 상황이고요 승소한 거죠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비올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인정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비올의 이번 연도 1분기의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다 매출액은 기존의 예상치가 좀 부합을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조금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1분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라고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영업이익 관련이 이전에 소송 관련해서 기술 이전 계약이 좀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고대로 로열티랑 일시금이랑 이런 것들이 합산돼서 14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영업이익에 고대로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합의금이 다 반영된 게 아닙니다 수치를 다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인 합의금 수치가 있을 걸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ITC 소송 판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1월 정도에 좀 완결이 아니죠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안에 로열티 규모 정도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해서 로열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 합의금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런 가이던스 자체가 이런 합의금이라든가 로열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반영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좀 깜짝 서프라이즈, 깜짝 수익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허 존속기간 같은 경우에는 2036년까지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때까지 이제 북미 시장 어떤 점유율 자체를 별다른 이슈 없이 좀 늘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랑 중국까지 다 잡았다라는 점에서 비율에 대한 좀 기대감을 높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도 추가 상승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급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현재 공개 매각에 들어간 상황이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런 미국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매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잔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도는 저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수급 관련해서 제이시스 메디칼이 공개 매각 들어가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수급적인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개 매각이 보통 끝나고 나면은 작년에도 좀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요 공개 매각이 이제 8월 달에 끝났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때가 8월이거든요 이게 잠시만요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때가 8월인데 8월 달에 고점 찍고 이렇게 쭉 밀린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여러저런 기대감으로 쭉 상승이 나왔다가 8월 달에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서 쭉 밑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는 클래시스라던가 다른 의료기기 미용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제이스 베지칼의 공개 매수 끝나는 시점이 7월 22일이다라는 점은 조금 인지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으로 해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좀 인지를 해 두시고 그 전까지는 충분히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이로닉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그동안 좀 급등 후에 또 여러 가지 좀 조정을 한 5일 6일 동안 한 5일 겪었군요 그러다 이제 오늘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에 다른 미용기기들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그렇게 상승이 많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저점 대비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계속해서 신고가 쓰고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클래시스라던가 그리고 비율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앞으로 조금 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뭐 범용 전기수술, 의료기기, 실크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하이로닉도 마찬가지로 미용 의료기기 제품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이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블로랑 그리고 레이저 계열 제품인데 피코아이라는 그런 제품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로닉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이 하이프 미용 의료기기를 개발을 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에서 좀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이프 주력 제품이 V로 그리고 피코아이 이렇게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출 비중이 60% 이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중국 중심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점차 북미 쪽으로도 수출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의 산업 자체가 특징이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아무래도 경쟁이 많이 심화되고 막 이렇다 보니까 좀 전략을 소모품을 많이 판매하는 전략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소모품 비중을 많이 늘리는 걸로 애초에 소모품이라는 것 자체가 그 뭐 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원가가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일단 이 소모품을 많이 판매를 해서 좀 수익성을 늘려나가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게 조금 늦은 편이기는 했습니다 기존에 비올이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50%가 넘어가고요 특히나 비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기는 실포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 TV, 일회용 TV입니다 애초에 일회용 TV 나와가지고 그거를 한 번 쓸 때마다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 비중이 굉장히 좀 크기도 하고 그런 점들의 비율에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빠른 수출 성장, 빠른 실적의 성장 이런 것들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비중 자체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출 상에서 근데 이제 27%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미용기기 업체들 대비해서 그동안의 영업이익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한 30% 이상까지는 좀 올라갈 걸로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비율이나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의원 이쪽으로 이제 대형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었었는데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그 홈기기 있죠 홈 뷰티기기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좀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좀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세라라고 해가지고 개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홈세라도 마찬가지로 하이프 기반으로 하이프 기반으로 만들어진 미용기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홈세라 자체가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가 한 1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들이 그거를 또 그냥 한 번에 사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으니까 요즘에 하이로닉이 하는 게 월 구독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4만 9천 원 정도 내면은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홈세라 주요 매출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술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소모품 매출도 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용 의료기기는 소모품 매출이 얼마나 나느냐 이거에서 이제 영업이익률 싸움이 되는 건데 그쪽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 쪽으로 매출이 좀 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4차로 이제 좀 수출 계약을 맺은 걸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홈세라가 이제 상반기까지 한 3천 기기 정도 공급을 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4년부터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계속 좀 추가적인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들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세라는 일단은 카트리지라고 하는데 카트리지 자체를 이제 보통 한 1년에 2번 정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계산을 하면은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홈세라 기기 1000대당 한 4억 원 정도 매출이 날 걸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3천 기 정도 판매를 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4억 원에 4, 3, 10이 하면은 12억 원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는 하반기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한 7천대 정도 판매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 30억 정도 추가적으로 매출 좀 반영될 가능성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거 보면은 우리가 또 역시 근본적인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비올 같은 경우 보면은 아까 PER, 프로드 기준으로 한 17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한 11.5배 그러면은 분명히 싸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대장주에 올라타라 대장주가 꺾이면 이건 더 꺾이니까 이런 것들이 막 헷갈려요 그래서 만약에 미용 의료기기 주를 산다면 무엇을 살 것이냐 여기에서 또 기로에 서는 그 수밖에 없네 또 네 맞습니다 선택이 항상 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저는 요즘 시장이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요즘 하여튼 너무 빠르게 급등락들이 결정이 돼 버려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들 말고 가정용이 좀 요새 핫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APR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성장성,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지금 상황입니까? 네 일단은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성장세 자체가 굉장히 가파른 편에 좀 속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 자체가 분기가 아니고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한 천억대 작년에 300억대였는데 올해 천억대로 거의 3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니죠 작년이죠 재작년에서 작년 천억대로 늘어났고 올해까지는 1,400억대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2,200억대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장세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주가상으로 반영이 현재 최근까지는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좀 투매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많이 빠졌네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좀 2평선이라고 해야겠죠 21선도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일단은 사실 기업에 대한 어떤 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APR 일단 실적은 너무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이런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세 번째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상장 이후에 거의 한 네 달 만에 주주가치 재고를 좀 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600억 원 정도를 좀 자사주 매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일단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 이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APR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6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좀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세를 본인들도 좀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그 수급 자체가 원래 기존에 기관들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투매가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과거부터 쭉 5월달까지 해서도 기관들이 좀 연속적으로 들어온 것까지 좀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들이 조금 출해가 되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는데 근데 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6월 25일부터 해서 금투 쪽에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세를 좀 충분히 노려봐도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이게 빠지고 있고 조정이 나왔고 그렇지만 이제 좀 주가상의 어떤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라던가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훼손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달에 다음 달 27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7일쯤에 또 보호 예수 해제가 됩니다 신규 상장주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한 19배 거의 포워드 기준으로 20배 정도의 PER인데 괜찮을까요? 지금 의료기기 밸류에이션들이 대부분 20배 전으로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밸류에이션 상의 어떤 부담감은 현재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신규 상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이 APR을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보호 예수 해제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단에 61선 현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61선 지지를 일단 1차적으로 받쳐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대가 3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지지 받쳐주지 못하고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좀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지 않으면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낙폭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주의를 하셔서 매매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좀 지켜보면서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최근에 고가를 형성하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 실리콘2도 최근에 굉장히 좀 그러게요 실리콘2하고 지금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가 형성하고 좀 낙폭이 그래도 꽤나 많이 발생하고 그동안에 안 깨던 그 입형선들이 있잖아요 안 깨던 입형선들을 깨고 내려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차트가 많이 깨진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어떤 기업상의 가치가 훼손이 됐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술적인 어떤 부담감이 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펀더멘탈적으로는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변동성이 충분히 약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기술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차익실험 물량들 나올 수 있고 주요 구간들 깨다 보면은 투심 악화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충분히 좀 주가상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중요한 자리 APR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61선이라던가 이런 주요 구간들을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은 추가 충분히 또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기회를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대표는 이렇게 대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놓으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요법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작을 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애매하시다가 이건 이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